오늘 나오신 멤버들 수고하셨습니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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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만큼은 민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있을게 오우 와우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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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나와보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할 필요는 없죠. 앨범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차지하더라도 어찌 됐든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의 매력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? 저희 데이식스 애들 다 같이 그리고 저희 데이식스에는 마이데이도 포함이잖아요. 그래서 공연장에서의 그 에너지가 미칠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 일단 어찌 됐건 웰컴 투 더 쇼 한말 아니고 수록곡들 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뮤비도 열심히 이렇게 이쁘게 찍어봤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 웰컴 투 더 쇼 뮤비도 촬영장에 와 있고요. 무대가 내려옵니다. 이게 지금 담겨요? 대박. 이렇게 저희는 합주실에서 무대로 화려한 뮤비도가 좀 우리의 상상? 꿈 같은 그런 느낌이고 지금 우리 합주실 같은 이런 공간이 현실인 거죠. 약간 인생을 쇼라고 하나의 쇼라고 놓고 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좀 약속하고 맹세하는 그런 곡입니다. 딱 그 커튼이 떨어지는 순간 무대로 변환이 되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 장르인 거죠. 작사 비하인드 이런 작업하면서 생긴 비하인드들은 앞으로도 또 저기 저기서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거든요. 데이 식스 곡들 역사상 가장 수정이 많잖아. 거의 한 열 번 했나? 작사 파일 보낼 때 웰컴 투 더 쇼 엄청 보내고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돼 가지고 파일명이 수정이었어요. 그랬다가 또 수정을 해야 돼 가지고 찐맛 그랬다가 또 수정을 해야 돼 가지고 찐찐맛 찐찐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글자들만 조금씩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쓰고 새로 쓰고 새로 쓰고 새로 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웰컴 투 더 쇼 하나밖에 없다. 저희 앨범 작업을 하다가 아 근데 우리 데이 식스가 뭔가 페스티벌에서 같이 부르고 뛸 만한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작업을 시작했던 노래인데 무대에 어울리게 그리고 함께 또 만들어가는 이 쇼 워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환영합니다. 외치는 그런 곡을 썼었는데 점점 점점 이제 변형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궁극의 사랑의 약속 사랑의 외침 그런 곡이 되지 않아요. 좋아졌으면 좋겠네요. 이번엔 곡이 좀 뭐 큰, 크게 크게 가져버렸어요. 그냥 선이 근데 그 큰 거 잘 치는 건 진짜 어려워요. 너무 많아요. 일단 미리 얘기 드려면 녹음할 때 아 지금 심지어 놀 뻔. 녹음할 때 너무 힘들어. 제가 그 드럼 녹음하고 헬스를 해서 제가 그 헬스하고 모르겠어요. 이번에 드럼 가이드 톤이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굵었고 그래가지고 녹음할 때 내가 무슨 노래 아니지? 이렇게 톤을 내야 되나? 저 킹추고 했다고 현문호답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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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약간 아니 질문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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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학대 구간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녹음이 뒤로 갑자기 그런데 이야기를 보려면 모르는 것 같아요. 네 영쾌이 님이 성진 님한테 말갈듯이 대화에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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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좋습니다. 30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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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요? 저 진짜 그 우리 두 주인공분의 씬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. 지금 유승호 님이랑 쉐이지 님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이 30년 뒤의 데이식스의 모습이래요 저는 3... 아 미안해 미안해 그런 거 치고는 관리 잘했네요 안녕 저는 뮤비 일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냐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뮤비 촬영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때 제가 멘탈이 굉장히 좀 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촬영 때 이제 마음을 잘 먹을 것 같아요. 좀 즐겁게 촬영하고 물론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장암을 치고 이제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하니까 다들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되게 즐거운 촬영이에요. 그리고 아무래도 뮤비 찍다보면 뭔가 모션이 생각보다 커야 되는데 이 드럼 같은 경우가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크지 않아요.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?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무슨 크지 않다. 그래서 약간 저도 드립을 조금 연구를 한 것 같아요. 좀 더 직계적이 크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. 저희 이번에 뮤비 많은 분들도 정말 멋있고 이쁘게 찍은 것 같아요. 저희 뮤비에도 아마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도 더 많이 봐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맞아 네 컷샷 저희는 말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또 음악은 연기만 이렇게 best song mess up in this base like this 하니까 또 일할 때는 일하는 걸로 이렇게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술인 아트 나도 그렇게 생각해 멋있다 도운아 다 준비됐어? 아니 아직 또 언니 분량 나빠 네 눈빛은 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아트 코스는 지금 코스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카메라 아 아 아 우리 액션 화이팅 화이팅 넌 음 예 아 레슨 통 라 employee поддерж 멈추 아 하나 나눠 주겠음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하셨습니다 그럼 5Pac on때문고 victories okay 호피 conception point 또 하나 나와있었어 다핫히! 회가ôle tier 분 저 아냐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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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꿈을 꾸었다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꿈을 깨고 다시 제가 잘해야 됩니다. 연결고리라서 잘해보겠습니다. 마지막 신곡은 이걸로 시선입니다. 연결고리도 정신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연결고리도 정신을 만들었습니다. 연결고리도 정신을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